두꺼비와 지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처녀는 남의 집 허드렛 일도 해주고 삭바느질도 하여 양식을 조금씩 얻어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어렵사리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나깨나 딸 걱정이었어요. 고생이 많아서 걱정이냐고요? 아닙니다. 시집 보낼 걱정이냐고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걱정인가 하면 딸이 지네에게 잡아먹힐까 봐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지네 사당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뒷산에 천년묵은 지네가 사는데 이놈이 걸핏하면 심수를 내어 마을 사람들을 해치고 농사를 망쳐놓았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뒷산에 사당을 짓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서 지네를 달래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처녀 한 사람씩을 지네에게 바쳐야 했어요. 사람으로 못할 일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테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마을 처녀들을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해서 처녀를 골라 지네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 눈먼 아버지는 행여나 자신의 딸이 지네에게 제물로 바쳐질까 자나깨나 걱정이었습니다. 하루는 딸이 부엌에서 아침밥상을 차리고 있는데 웬 두꺼비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눈을 끈뻑끈뻑 하면서 쳐다보았습니다. 두껍아 배가 고파 밥을 얻어먹으러 왔니? 여기 있다 한술 먹으려모나 딸은 밥을 한술 떠서 두꺼비 앞에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꺼비가 그 밥을 낼름 먹어 치웠어요. 배가 몹시 고팠던 게로구나 여기 한술 더 먹으렴 딸은 제가 먹을 밥까지 두꺼비에게 주었습니다. 그 뒤로부터 두꺼비는 밥 지을 때만 되면 부엌에 들어와서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딸은 두꺼비한테 아주 정이 담뿍 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두꺼비가 보이지 않으면 걱정도 되고 허전도 하고 그랬어요. 남의 집 허드렛니를 해주고 맛있는 음식이라도 얻으면 꼭 두꺼비 목까지 챙겨다가 먹였습니다. 이러구러 진해사당에 제물로 바칠 처녀를 뽑는 날이 되었어요. 마을 처녀들이 모두 모여 제비를 뽑았는데 그만 이 집 딸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딸이 죽으면 눈먼 아버지는 혼자서 어떻게 살까요? 아버지와 딸은 밤새도록 서로 붙들고 엉엉 울었습니다. 울다가 울다가 날이 새서 이제 진해에게 잡아먹히러 가야 하는 날이었어요. 딸은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아침밥이나 정성껏 지어드리려고 부엌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두꺼비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밥을 얻어먹으러 와 있었어요. 두꺼비가 내게 밥 주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나 나는 오늘 밤에 죽게 된단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기 와도 소용없어 그랬더니 두꺼비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주는 밥도 안 먹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딸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뒷산에 올라갈 때 두꺼비도 엉금엉금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딸을 진해산앙에 들여보내고 문을 닫아 걸더니 산을 내려가 버렸어요. 딸 혼자서 방 안에 남아있는데 구석에 뭐가 오득하니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언제 들어왔는지 두꺼비가 방구석에 오득하니 앉아있었어요. 두꺼비가 넌 여기 왜 들어왔어 어서 나가 여기 있다가는 너마저 죽어 그래도 두꺼비는 나가지 않고 눈만 끈벅끈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꼼짝도 않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우지끈뚝딱 벼락치는 소리가 나더니 당집 천장에서 파란 연기가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진해가 내뿜는 독이었어요. 두꺼비가 그걸 보더니 입을 딱 벌리고 노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자기도 독을 내뿜어 진해 독을 막는 거지요. 노란 연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파란 연기가 더 못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진해가 화가 났는지 아까보다 더 큰 소리를 와장창 내더니 파란 연기가 자욱하게 마구 내려왔습니다. 두꺼비도 안간힘을 써서 노란 연기를 마구 내뿜었지요. 이렇게 두꺼비와 진해가 서로 독을 품으며 싸우는데 당집이 왈캉달캉 흔들리고 눈앞이 자욱해서 처녀가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딸이 눈을 떠보니 진해와 두꺼비가 둘 다 쓰러져 죽어 있었어요. 진해는 두꺼비 독을 마시고 죽고 두꺼비는 진해 독을 마시고 죽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 보니 죽은 줄만 알았던 처녀가 멀쩡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간밤에 일어난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진해 사당을 헐고 그 자리에 두꺼비 사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도 없어졌고 온 마을 사람들은 마음 편히 살 수 있었답니다. 딸은 눈먼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그 후로도 날마다 두꺼비 사당에 밥을 지어 갖다 줬다고 합니다. 임금님과 구렁이 옛날 어느 곳에 한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날마다 그 공부를 하러 글방에 다녔는데 글방이 멀어서 점심밥을 싸가지고 다녔어요. 하루는 글방에 가다가 길가 바위 틈에서 무엇이 꼼지락거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니 조그만 새끼 구렁이가 배가 고픈지 입을 납죽납죽 벌리고 있었습니다. 불쌍해서 제가 먹을 점심 광주리에 들어있는 밥과 고기 반찬을 구렁이한테 주었어요. 그랬더니 구렁이는 잘 받아먹고는 고맙다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구렁이가 나와서 입을 납죽납죽 거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제가 먹을 밥 광주리에서 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덜어내어 구렁이에게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음식을 먹였더니 구렁이는 점점 커서 몸집이 팔뚝만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먹는 양도 많아져서 제 밥과 반찬만으로는 구렁이를 배불리 먹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머니더러 어머니더러 제 동무 하나가 늘 밥을 챙겨오지 못해서 굶고 있으니 이제부터 제 밥을 두 사람이 먹을 양으로 싸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큰 주발에 밥을 꾹꾹 눌러담고 반찬도 넉넉하게 넣어주니까 그걸 가지고 구렁이한테 가서 먹였습니다. 저는 배가 고파도 구렁이는 배불리 먹였어요. 그렇게 몇 해를 먹였더니 구렁이는 잘 커서 몸집이 홍두께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구렁이와 아이는 정이 담뿍 들어서 친형제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구렁이는 이 아이를 형이라고 부르고 아이는 구렁이를 아우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럭저럭 이 아이도 나이가 들어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옛날에는 나이 열대살만 먹어도 장가를 갔으니까요. 이웃 동네 처녀를 색시로 맞아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가가기 며칠 전에 구렁이가 하는 말이 형이 장가가는 날 나도 꼭 데리고 가죠 하는 겁니다. 너를 데리고 가면 나야 좋지만 딴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 했더니 걱정마 사람들 눈에 안 띄게 따라가서 그 집 나뭇가리에 숨어 있을 테니 형은 잔치 음식이나 갖다 주면 돼 하는 겁니다. 장가가는 날 신랑이 말을 타고 가면서 둘레둘레 살펴보니까 정말로 구렁이가 길섭해 몸을 숨기고 스르르 따라오는 겁니다. 색시집에 다 가서 보니까 구렁이는 그 집 나뭇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잔치가 끝나고 신랑이 음식을 한 광주리 담아서 구렁이가 숨어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구렁이는 신랑이 가져온 음식을 맛있게 먹어 치우더니 오늘 밤에 나도 형 신방에 들어갈래 하는 겁니다. 나야 괜찮지만 신부가 놀라지 않을까 했더니 걱정마 아무도 눈치 안채게 들어가서 벽장 속에 숨어있을게 형은 방문만 조금 열어놓으면 돼 이러는 겁니다. 신랑이 신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조금 열어놓았더니 어두워지자마자 그리로 구렁이가 스르르 기어들어와서 벽장 속에 슬그머니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신랑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뭐가 오지끈뚝딱 하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 방 안에 난데없이 험상구진 사내가 칼을 배들고 들어와서 있는 겁니다. 그놈의 몸뚱이를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사내는 칼로 구렁이를 찌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악을 쓰지만 구렁이가 몸을 꽉 동이고 있어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놈이 형을 죽이고 색시를 빼앗아 가려고 그러는 거야. 너는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니? 이놈이 산적 두목인데 얼마 전에 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 이렇게 해서 신랑은 구렁이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산적 두목은 잡아다 관가에 넘기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에도 구렁이는 형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 잘 컸습니다. 그래서 몇 해 뒤에는 몸집이 집채만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나라의 임금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백성들의 원망이 컸습니다. 백성들은 모두들 임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랬다가는 임금에게 잡혀가 죽기 십상이었으니까요. 하루는 구렁이가 제 형을 보고 말했습니다. 형 나는 내일 여기를 떠나서 임금이 사는 대궐 뒷산에 들어갈 거야. 거기에 가서 대궐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못살게 굴 거야. 형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해? 그래도 구렁이는 막무가내였어요. 내가 그런 짓을 하면 틀림없이 임금이 나를 잡는 사람에게 큰 벼슬을 내리겠다고 할 거야. 그러면 형이 달구지 열대와 사람 열을 데리고 대궐 뒷산으로 와서 나를 활로 쏘아 죽여. 내가 죽거든 내 몸을 열 토막 내어서 달구지에 한 토막씩 씻고 임금에게 갖다 받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어떻게 너를 죽여.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붙여줘. 싫어. 싫어.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고 말 거야. 둘이서 옥신각신 하다가 구렁이가 죽겠다고 을러대는 바람에 형은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구렁이는 그 길로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며칠이 지나 대궐 뒷산에 집채만한 구렁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해코지 한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누구든지 구렁이를 잡는 사람에게 임금이 큰 벼슬을 내린다는 방이 온 나라에 붙었어요. 형은 큰 활을 메고 대걸에 가서 자기가 구렁이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달구지 열대와 사람 열을 데리고 뒷산에 올라갔어요. 가보니 숲속에서 구렁이가 스르르 기어나오더니 어서 활을 쏘라는 듯이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형이 차마 활을 못 쏘고 머뭇거리니까 어서 쏘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형은 눈물을 흘리면서 활을 쏘았어요. 그래서 구렁이는 죽고 형은 구렁이 몸뚱이를 열토막 내어서 달구지 한 대 한토막씩 씻고 대궐로 돌아갔습니다. 대궐래 돌아오니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어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임금은 약속대로 큰 벼슬을 내리기는 거녕 신하들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벼슬을 주었다가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따를 것이고 그러면 자신의 자리가 위태로울 까 봐 그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하늘을 보고 서럽게 울었어요. 아우로 삼고 지내던 구렁이를 제 손으로 죽인 것만도 가슴 아픈데 이제 저마저 억울하게 죽게 되었으니 눈물이 안 날 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구렁이가 위험한 일이 생기거든 자신의 몸뚱이를 처음대로 다시 붙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사전을 냈어요. 임금님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습니다. 저 구렁이의 몸을 처음대로 다시 붙여 주십시오. 임금은 구렁이가 얼마나 큰가 보고 싶기도 해서 신하대를 시켜 구렁이 몸을 처음대로 다시 늘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도망난 몸뚱이가 저절로 척척 붙더니 꿈틀꿈틀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살아난 구렁이가 임금에게 달려들어 물어 죽이고 오는 제 형을 다시 만나 서로 얼싸 안고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대권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형을 새 임금으로 삼고 그 뒤로 구렁이는 대궐에서 형과 함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고수 시골에 사는 어떤 병사가 궁궐을 지키기 위해 서울에 왔습니다. 병사는 말을 타고 올라왔는데 타고 타고 말을 맡길 만한 집이 없었어요. 이 녀석을 어디에 있게 하나 궁궐에 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알아서 시골집으로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병사는 아끼는 말을 어떻게든 키우려고 친구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구깐이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어요. 거참 큰일이네. 병사는 말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잠깐이면 되니 이 말을 좀 봐주겠소? 내가 얼른 일을 보고 오리다. 병사는 하는 수 없이 이곳저곳에 말을 잠깐씩 맡기며 힘들게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병사의 귀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대감이 바둑을 잘 두어 서울 장안에는 대감과 맞살만한 적수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바둑이라면 자신이 있었던 병사는 말을 타고 즉시 그 대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웬 놈이냐? 대감이 병사를 해보고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예, 소인은 시골에 사는 백성이 온대 대감께서 바둑을 잘 도신다기에 한수 배우러 왔습니다. 병사가 머리를 조아리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대감은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를 위아래로 훑아보았어요. 이런 시골 촌놈을 어째서 집안에 들였단 말인가? 대감이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대감 눈에 병사는 자신의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다른 데나 가보아라. 나는 너 같은 자와 바둑을 둘 시간이 없다. 대감이 얼음장 처럼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쉽게 물러날 병사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저를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십시오. 정 못 믿으시면 내기 바둑을 두어도 좋습니다. 병사가 쉽게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대감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허허 그래도 계속 바둑을 두겠다고 한다면 그래 내기 바둑을 두면 너는 무얼 내놓겠느냐 대감의 물음에 병사는 보일 듯 말듯한 엷은 웃음을 입가에 띄웠습니다. 제가 타고 온 말을 걸겠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오너라 병사는 신바람이 나서 대감의 사랑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대감과 병사 두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 바둑을 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판은 병사가 이겼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대감이 센 센 웃음을 지었어요. 허허 제법이구나 삼세판은 두어야지 좋습니다. 대감은 병사에게 또 질까봐 속으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온 정신을 쏟았어요. 그래서인지 다음 판은 대감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시골 바둑이 얼마나 버티겠느냐 어깨에 힘을 잔뜩 준 채 대감이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다음 판에도 대감이 이겼어요. 병사가 몹시 실망스러워 하자 대감은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결과가 1이 될 줄 처음부터 알았느니라. 자 내 말은 거기 메어두고 그만 가보아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병사가 간절한 눈빛으로 대감을 보았습니다. 부탁이 있다고 어서 말해보아라. 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제가 1년 후에 다시 와서 내기에 이길 때까지 절대로 파시면 안 됩니다. 대감이 웃으며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네가 이길 것 같으냐. 병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틀림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자 대감이 소염을 만지작거리며 병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좋다. 잘 기르도록 하마. 고맙습니다. 병사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감의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말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니 참으로 다행이다. 병사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궁궐로 들어갔어요. 어느덧 1년이 지나 병사가 임무를 마치고 시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감의 집을 찾아갔지요. 대감이 병사의 얼굴을 알아보자 병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했습니다. 소인이 말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끼 이놈 바둑을 두어보지도 않고 웬 큰 소리냐. 대감이 조금 언짢은 투로 얘기했어요. 그러나 병사는 시익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말은 잘 있겠지요? 그래 비둥피둥 살이 올랐느니라. 대감의 대답을 듣고 병사는 입을 벌리며 좋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사가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병사와 대감 두 사람의 바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첫 판은 병사가 일부러 저주었어요. 대감은 목에 힘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 말이라 하느냐. 병사가 희죽 웃고서 대감에게 말했어요. 삼세파는 두셔야지요. 그래라. 대감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병사는 시골 촌놈이고 또 1년 전에 병사를 이긴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감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사가 두 판을 계속 이긴 것입니다. 대감은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조금 뒤 대감은 떨떠름한 표정을 지으며 병사를 칭찬했습니다. 1년 동안에 늦수가 많이 늘었구나. 고맙습니다. 병사는 이렇게 해서 자신이 아끼는 말을 다시 찾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호랑이를 감동시킨 효자 옛날 아주 먼 옛날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 시착한 효자가 살았어요. 그 효자는 아버지를 모시고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행여 시장할 세라 온갖 정성을 다해서 모셨지요. 아버지 이것 좀 드셔보세요. 살이 부드러운 게 입에 착착 달라붙어요. 효자가 어렵게 구한 생선을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아버지 밥상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냄새가 아주 좋구나. 너도 좀 먹으렴. 아닙니다. 저는 이웃집에 갔다가 저녁을 얻어먹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어서 많이 드세요. 아들은 사실 며칠 동안 먹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위해 거짓말을 했지요. 귀한 생선을 아버지가 모두 드시도록 하려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효자에게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던 거예요. 효자는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을 모두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낫지 않았어요? 큰일이 구려 아버지께서 일어나시지 못하니 효자가 땅이 커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효자의 아내 역시 눈물이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빨리 병이 나으셔야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아요? 효자 부부는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효자는 아버지 옆에 앉아 간호를 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아버지의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것이니라. 효자의 꿈속에 머리와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효자는 깜짝 놀라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효자는 할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인자하게 생긴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눈길로 효자를 내려다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따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치겠다는 내 정성이 지극해서 내가 한가지 비법을 알려주마. 너희 아버지 병에는 오직 두릎만 이야기된다. 두릎을 구해서 다려드려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순간 효자의 눈이 보름달 만큼이나 커졌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말끔히 낫게 할 약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효자는 머리가 바닥에 닿도록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개를 드니 눈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꿈 이었나 보군. 효자는 꿈에서 할아버지를 본 이야기를 아내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기뻐하며 효자를 바라보았어요. 정말 신기한 꿈이네요. 산신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꿈에 나타나셨나 봐요. 아내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지만 효자의 얼굴은 어느새 어두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겨울에 어디에 가서 두릅을 구해온단 말이오? 효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제야 아내도 남편의 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눈이 눈이 쌓이니 한겨울에 두릅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게 말이오. 효자 부부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으로 쓰라고 한 두릅은 이른 봄에 도단하는 두릅나무의 새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겨울에 두릅나무의 새싹을 구한다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자 부부는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고칠 약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 약을 구할 수 없으니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효자는 밤새 잠을 한숨도 못자고 괴로워 했습니다. 다음날 동쪽 하늘로 둥근해 갔다 올랐어요. 효자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에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지만 효자는 마음을 굳게 먹고 길을 나섰어요? 집에 앉아서 한숨만 쉬며 걱정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두릅을 구해올 동안 아버지를 잘 보살펴주구려 효자는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버님 걱정은 하지 마시고 당신이나 몸 조심하세요. 아내의 격려 속에 집을 나선 효자는 높은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속으로 파고들어 손과 발이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효자는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어찌나 열심히 걸었던지 추운 것도 배가 고픈 것도 잊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한참을 걷다 보니 눈 덮인 산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눈이 아주 많이 쌓였구나. 저 산 속에 가면 두릅을 찾을 수 있을까? 효자는 소원을 이룰 수 있기를 빌며 산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겨우 빠지더니 산속으로 더 들어갈수록 발이 푹푹 빠졌습니다. 눈이 많이 쌓여 걸음을 옮기기 조차 힘들었어요. 그래도 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반드시 살려야 했으니까요. 효자의 눈앞에는 오직 두릅나무만 어른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산속을 헤매고 다녀도 두릅나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찾아보자. 그러면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 저건? 효자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한참을 헤매다가 겨우 두릅나무를 찾았거든요. 그런데 두릅나무들은 모두 하얀 눈을 덮어쓰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한겨울에 두릅나무가 무슨 수로 싹을 태울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효자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엔가 꼭 두릅나무가 있을 것 같았어요? 효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온종일 이 산 저 산을 돌아 다녔습니다. 효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하얀 눈을 덮어쓴 두릅나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효자는 빠른 걸음으로 산에서 내려왔지만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늘 났네 이 깊은 산 속에서 길을 잃었으니 이제 어쩌면 좋지? 효자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길을 찾았습니다. 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효자는 자기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두릅을 찾지도 못하고 길도 잃었으니 효자는 다리에서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이 되자 찬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었어요. 효자는 배가 고프고 팔다리가 쑤셨습니다. 어디 가서 좀 쉬고 싶다. 효자는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집이 그리웠습니다. 사실 온종일 산속을 헤맸으니 효자의 몸은 말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발걸음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디선가 호랑이 오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눈 덮인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효자는 너무 무서워 눈 위에 엎드린 채 꼼짝하지 않고 벌벌 떨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느새 조용해졌어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효자는 살그머니 고개를 들어 주위를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게 뭐야? 몸집이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눈앞에 떡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호랑이의 두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난 끝이로구나. 호랑이는 눈에 불을 켜고 효자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효자는 겁에 질렸지만 곧 용기를 내어 호랑이를 큰 소리로 꼬지졌습니다. 너는 신령스러운 동물인데 어찌하여 사람의 길을 막고 있느냐? 나는 아버지의 약을 구하러 가는 중이니 어서 길을 비켜라.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효자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효자는 정신을 가다듬고 또 호통을 쳤어요. 어서 귀를 비키지 못하겠느냐? 효자의 호통이 끝나기 무섭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호랑이가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갑자기 효자에게 등을 내미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꼬리를 흔들어 제 등을 툭툭 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효자에게 어서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 같았습니다. 효자가 목소리를 누그러뜨리며 물었습니다. 호랑이야 나더러 네 등에 올라타라는 말이니?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 끄덕 했습니다. 마치 잘 길들여진 순한 짐승 같았어요. 효자가 안도에 숨을 쉬며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화살보다도 빠르게 깊은 산속에 눈 덮인 골짜기를 건너고 언덕을 넘어 힘차게 달렸습니다. 호랑이의 등에 탄 효자는 마치 어렸을 때 어머니의 등에 엎인 기분이었어요. 한참을 달리던 호랑이는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효자를 깊은 산속에 내려놓은 호랑이는 어디론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효자는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산기슭 아래쪽에서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이 분명했습니다. 효자는 너무 반가웠어요. 저곳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양이구나. 빨리 가보자. 효자는 지칠 대로 지친 다리를 이끌고 산을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작은 오두막집 한 채가 있었어요. 불빛은 그 오두막집에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효자는 오두막집의 문앞에 서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시오? 방 안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효자는 그 목소리가 말할 수 없이 반가웠어요. 길을 가던 사람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중이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효자가 두 손을 마주잡고 초조하게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열리더니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어서 들어오시오 이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소. 할아버지는 효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효자의 지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효자는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냈습니다. 그 오두막집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단 둘이서 살고 있었어요. 조금 후에 할머니가 부엌에서 저녁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사실 효자의 뱃속에서는 아까부터 꼬르륵 꼬르륵 배꼽시계가 울고 있었습니다. 효자는 이른 아침을 먹고 밤 늦게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팠어요. 시장할 텐데 어서 드시오. 할머니가 저녁 밥상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효자는 맛파람에 개논 감추듯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효자가 허기를 채우고 나자 주인 할아버지가 비로소 말을 꺼냈습니다. 젊은이는 보아하니 사냥꾼 같지 않은데 무슨 일로 이 깊은 산에 올라왔소. 할아버지가 궁금증이 가득한 얼굴로 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병이 깊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하려고 산에 올라왔다가 이렇게 되었지요. 하룻밤 재워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저녁 밥상까지 차려주시니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효자의 겸손한 태도와 효성이 할머니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런 가엾기도 해라. 할아버지도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효자를 칭찬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젊은이로군.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혀를 찻찻 차며 효자를 진심으로 위로 했습니다. 효자는 아버지의 병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동안 좋다는 약은 다 써보았고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다는 소문난 의원들을 모두 모셔다가 치료를 했지만 낫지 않는다는 것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나셔서 도룹을 다려드리면 저희 아버지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효자의 말에 귀를 게으리던 할아버지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도룹을 구하려고 이 산속에 들어왔다는 말이로군. 예 그렇습니다. 도룹 때문에 왔지요. 그런데 이 한겨울에 어디에 가면 도룹을 구할 수 있겠는지요? 효자의 간절한 눈빛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싱긋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그거 참 효자는 효자는 입을 벌렸습니다. 효자는 그게 정말이십니까? 효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한겨울에 두릅을 구할 수 있다니요? 할아버지는 보랴보랴 건너방으로 가더니 두릅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 가지고 왔습니다. 젊은이가 구하고 있는 것이 이것 아닌가? 예 맞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효자는 너무 기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지요. 할아버지는 알맞게 자란 두릅을 효자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효자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하고 서둘러 할아버지의 오두막집에서 나왔습니다.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병든 아버지에게 약을 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효자는 기쁜 마음으로 한걸음에 밖으로 나왔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캄캄한 한밤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서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기가 어디인지 우리집이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으니 큰일이구나. 효자는 두릅을 품에 안고 잠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칼날 칼날처럼 매서운 바람이 옥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효자를 등에 태워 이곳까지 왔던 호랑이가 놀랍게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는 이번에도 효자에게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효자가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가 손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호랑이는 산골짜기를 건너고 고개를 몇 개나 넘었습니다. 어찌나 빨리 달렸던지 효자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어요. 효자가 얼마나 멀리 왔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효자의 집이었어요. 효자는 호랑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호랑이야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호랑이는 효자의 말을 알아 들었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휙 하는 바람 소리와 함께 금세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여보 두릎을 구해왔어요. 효자가 두릎을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효자 부부는 두릎을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디 이 두릎을 드시고 아버지가 예전과 같이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효자 부부는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두릎이 알맞게 다려지자 효자의 아내가 숟가락으로 조릎물을 떠서 누워있는 아버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정말 이 두릎물만 드셔도 병이 나으실까? 효자는 잠깐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곧 그런 마음을 지웠습니다. 얘야 내 몸이 가뿐해진 것 같구나. 잠시 이후 효자의 아버지가 효자 부부에게 말했어요. 그동안 효자의 아버지는 여러가지 약을 써도 낫지 않았는데 두릎짜린 물을 먹고 나서 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효자와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꿈에 나타났던 산신령님과 산속에서 만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호랑이에게도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했습니다. 그렇게 춥던 겨울이 가고 개나리와 진달래가 활짝 피는 따뜻한 봄이 왔어요. 어느 날 밤 효자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준 할아버지가 다시 꿈속에 나타났어요. 효자가 휘둥그레진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서 일어나거라. 얼마 전에 너를 도와주었던 호랑이가 지금 깊은 구덩이에 빠져있단다. 그러니 건너마을에 있는 뒷산으로 가서 호랑이를 구해주어라. 어서 서둘러야 한다. 할아버지는 이 말을 남기고는 급히 사라졌습니다. 효자는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먼동이 틀었는지 창문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어요. 호랑이에게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으니 얼른 가서 구해주자. 효자는 밖으로 나갈 채비를 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새벽에 어딜 가시려고요? 잠에서 깨어난 아내가 물었습니다. 효자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를 도와준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졌다는 구려. 큰일이네요. 호랑이의 은혜를 갚아야 해요. 어서 가서 그 호랑이를 구해주세요. 아내가 걱정스런 얼굴로 효자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효자는 튼튼한 밧줄을 어깨에 메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호랑이야 조금만 참아 내가 꼭 구해주마. 효자는 건넌마을에 있는 뒷산을 향해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호랑이를 해치지나 않을지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효자가 뒷산에 올라가자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 효자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허겁지껍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사람들이 깊게 파놓은 구덩이 속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효자가 구덩이 속을 내려다보자 호랑이 한 마리가 갇혀 있었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얼마 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바로 그 호랑이였지요. 바람보다도 빠르고 힘차게 달리던 호랑이는 구덩이 속에서 기운이 빠진 채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구덩이를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구덩이가 너무 깊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다가 그 깊은 곳에 빠졌느냐 내가 밧줄을 내려줄 테니 잠깐만 기다려라. 효자가 구덩이 속으로 밧줄을 내려 보냈습니다. 호랑이는 곧 밧줄을 잡고 구덩이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고생했지 이젠 됐다. 효자가 호랑이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잠시 뒤 호랑이는 효자의 주위를 몇 바퀴 천천히 돌더니 어흥 어흥 하는 우렁찬 울음소리를 남기고는 숲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호랑이야 잘 가거라. 다시는 이런 구덩이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호랑이에게 은혜를 갚은 효자는 기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갔습니다. 효자의 꿈에 나타난 할아버지는 산신령님 이었어요. 효자의 지극한 효성과 착하고 고운 마음씨에 감동한 산신령님이 꿈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후 효자는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화목한 집 옛날에 가난하지만 식구들끼리 아껴주고 사이좋게 지내는 화목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부부는 열 살 된 딸 순희를 불러 말했습니다. 할머니 시중을 잘 들도록 하렴 우리는 밭에 나가 일을 해야겠구나. 아무 염려 마세요. 할머니는 제가 정성껏 돌봐드릴게요. 순희가 소리 없이 살짝 웃으며 대답 했습니다. 한편 집에 있던 할머니도 무언가 일을 거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늙었다고 허구한 날 밥만 먹고 놀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호박 구덩이에 걸음을 주기로 했습니다. 요강이 어디 있더라. 할머니가 주위를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마루 구석에 있는 요강을 들고 간다는 게 잘못하여 참기름 단지를 들고 가 호박 구덩이에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많이 먹고 쑥쑥 거라 호박들아. 그런데 어찌 냄새가 좀 특이하구나. 할머니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순이가 참기름 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갔어요. 순이는 깜짝 놀랐지만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베시시 웃으면서 순이를 보았습니다. 호박에 거름을 주고 있단다. 그만두세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할 거예요. 순이가 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놀면 뭐 하니 괜찮다. 이때 마침 밭일을 하러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속온속온 속삭였지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할머니께서 어머니가 귀를 쫑긋 세운 채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어쨌기에 할머니께서 호박 구덩이에 참기름을 부으셨어요. 딸 순이의 말에 어머니의 눈이 등잔만큼 커졌습니다. 뭐야 그래 할머니께서도 아시니 순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할머니께 말씀을 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어요. 참 잘했구나 할머니가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니 어머니는 순이가 얼마나 기특하고 고마웠던지 등에 업고 뒤뜰을 돌았습니다. 그때 마침 밭일을 하러 나갔던 순이 아버지가 점심을 먹으러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 여보 다 큰아이를 왜 업고 야다니요? 그러자 어머니가 입가에 웃음을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 딸 순이가 너무 기특해서 그래요. 순이 어머니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고는 다시 말을 이었지요. 여보 어머니께서 걸음을 주시느라고 힘이 드셨을 거예요. 지금 방에서 쉬고 계시니 당신도 모른 척 하셔야 해요. 순이 어머니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버지가 순이와 어머니를 보고 빙글에 웃었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지극 정성으로 모셔주니 정말 고맙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족인걸요. 순이와 어머니와 아버지는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끝내 할머니는 본인께서 참기름을 부으신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허풍쟁이 옛날에 경기도 양천 고을에 신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단한 허풍쟁이였어요. 모르는 모르는 아는 척하기 일수였고 콩알만한 것도 수박만 하다고 과장해서 떠들어 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신시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그날 따라 맑고 상쾌한 날씨에 산들 바람까지 솔솔 불어 강물이 아름답게 출렁거렸지요. 아 이럴 때 내 친구 황신이 곁에 있었으면 시 한수를 멋지게 읊을 텐데 주위 사람들이 모두 들으라는 듯 신시가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황신이 마침 배에 없어 몹시 아쉽다는 말투였지요. 그런데 사실 그 배에는 마침 황신이 타고 있었습니다. 황신은 상을 당하여 상복을 입고 강을 건너던 참이었어요. 그 사실도 모르면서 신시가 이렇쿵 저렇쿵 떠들었던 겁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기에 내 친구처럼 말하는 걸까? 황신이 신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요. 황신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들먹이며 마치 친한 친구인 것처럼 말하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신시에게 물어보았지요. 여보시오. 당신은 황신을 잘 아시오? 그러자 신시는 뽐내면서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알다 뿐이겠소. 그는 어려서 나와 같은 서당에서 공부한 절친한 친구라오. 그와 날마다 시를 읽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게 못내 섭섭하오. 황신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강을 다 건넜지요. 세상에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배에서 내린 신시가 쫄래쫄래 따라오더니 황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함께 배를 타고 온 것도 인연이 아니겠소. 서로 이름이나 알고 지냅시다. 댁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황신이라 하오. 그 순간 신시의 얼굴이 백지짝 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황신의 대답을 들은 신시는 너무 놀라 허둥대다가 그만 넘어져서 강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솟 안에 든 돈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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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울에 가난한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밥을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그래도 선비는 배고픈 내색도 않고 초라한 집 방 안에서 하루 종일 글만 읽었습니다. 맹자왈 공자왈 그러던 어느 날 선비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선비는 그 사실도 모르고 열심히 글만 읽었어요. 도둑은 뭐 훔쳐갈 것이 없나 집안 여기저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값나가는 폐물이나 돈은 보이지 않고 게다가 부엌을 들어가 봐도 쌀 한 톨도 보이지 않고 소 뚜껑을 열어봐도 밥풀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둑은 너무나 어이가 없고 선비가 안 돼 보여 차마 그냥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윗마을 부잣집에서 훔쳤던 엽전을 한움큼 꺼내 솥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세상에 별일도 다 있지요. 도둑이 도둑질 하러 갔다가 오히려 동량을 해주고 가니까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부엌으로 들어간 선비의 아내는 깜짝 놀라 소단의 엽전이 들어있는 것을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소단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산신령 산신령님께서 우리의 딱한 처지를 불쌍히 엮여 돈을 넣어두신 게 분명해요. 우리 돈으로 쌀을 사서 맛있는 밥을 먹어요. 아내가 수선을 피우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선비는 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찌 남의 돈을 함부로 쓸 수 있단 말이오.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합시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찾아가도록 하시오. 라고 글을 써서 문에 붙여 놓으시오. 그날 저녁 지난밤 일이 궁금했던 도둑은 선비집을 몰래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에 이상한 글이 써있는 거예요. 도둑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둑은 선비가 안 돼 보여. 선행을 베푼 것인데 선비는 그것도 모르고 돈을 돌려주려고 글까지 써 붙여 놓았으니 도둑 입장으로서는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참으로 답답한 양반이네. 도둑이 궁시렁 궁시렁 선비에게 사실대로 말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선비의 아내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얼마 후 선비의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둑은 깜짝 놀라 울타리 너머로 고개만 내밀고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선비는 아내가 주워온 벼 이삭 몇 알로 죽을 끓이려는 걸 보고 나무라고 있었어요. 당신 지금 무얼 하고 있는 것이오. 아무리 벼 이상 몇 알 이라고는 하나 농부들이 그 벼를 수확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을 했겠소. 혹여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나쳤더라면 당신이나 나나 도둑과 무엇이 다를 것이오. 당장 벼 이삭을 주워온 논에 갖다 놓고 도둑은 도둑은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바위에 머리를 찍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저 선비의 말이 하나 그르지 않구나. 나도 오늘부터는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야 할 것이야. 이렇게 결심한 도둑은 다음날 아침 일찍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그라고는 대뜸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선비의 처분만 기다렸지요. 선비는 곰곰이 생각한 후에 도둑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머물면서 일을 하고 그를 배우도록 하는 건 어떻겠소. 대신에 그동안에 훔친 물건이나 돈은 모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오. 그렇게 해서 도둑은 선비의 집에 머물면서 열심히 일하고 글공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선비도 도둑이 열심히 일을 해 집안일에 보탬이 되니 큰 걱정 없이 전보다 더 글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 선비는 과거의 급제해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도둑은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물론 도둑도 큰 벼슬은 아니었지만 벼슬길에 올라 두고두고 정직하고 착하게 한평생을 살았답니다. 어느 소금장수 이야기 옛날 어느 바닷가 갯마을에 소금장수가 살았습니다. 소금장수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소금 파는 일을 아주 즐거워 했어요. 소금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소금장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장수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게 짊어지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로 소금을 팔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지요. 여보 먼 길에 조심하세요.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소금장수의 아내와 아이들이 배웅을 했습니다. 힘이 난 소금장수는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짊어졌어도 조금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소금장수가 사는 갯마을에서 서울로 가는 길은 아주 멀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는 힘든 길이었지만 소금장수는 집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금장수는 어깨 장단에 맞춰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러나 하루종일 서둘러 걸어갔는데도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저물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산속에서 하룻밤 쉬어갈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 마음이 급해진 소금장수는 쟁 걸음으로 더욱 빨리 움직였습니다. 산속을 어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하늘이 온통 시커멓게 변하더니 갑자기 천둥이 치며 소나기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쿠 이런 비가 갑자기 내리네 소금이 젖으면 큰일인데 소금장수는 빗방울에 옷이 젖는 것보다도 소금 가마니에 빗물이 스며들까봐 더욱 마음을 졸였습니다. 소금이 녹아버리면 아무에게도 팔 수가 없으니까요. 날도 어두운데 빗줄기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빗물을 먹음을 소금 가마니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소금장수의 발걸음도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게다가 산속에서는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호랑이가 나타날 것만 같아 소금장수는 겁을 잔뜩 집어먹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왔습니다. 소금장수는 빗물인지 땀방울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이 다 젖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 순간 소금장수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옳지 불빛이 있는 걸 보니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소금장수는 불빛을 보자 온몸에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자 저기 저 집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을 무겁게만 느껴지던 소금 가마니가 갑자기 솜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마치 식구들이 기다리는 집에 가듯이 소금장수는 불빛을 향해 한걸음에 달려갔어요. 소금장수가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주막집이 틀림없었습니다. 아 이런 곳에 주막이 있더니 참으로 다행이다. 소금장수는 문 밖에서 숨찬 목소리로 주인을 불렀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누구신가요? 주막집 안에서 고운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금장수는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을 훔치며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주인 아주머니 서울로 소금을 팔러가는 소금장수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룻밤만 여기서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곧 방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나왔습니다. 예, 누추하지만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 주인인 듯한 여자가 소금장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비로소 마음이 놓였어요. 호랑이 걱정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고 또 비 때문에 소금이 물에 녹아 버릴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소금장수는 진심어린 인사를 하면서 지게에 짊어졌던 소금 가마니를 마루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야 좀 살 것 같네. 소금장수는 따뜻한 방에서 비에 젖은 옷을 말렸습니다. 조금 뒤 주인 여자가 저녁 밥상을 차려가지고 왔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배가 몹시 고팠기 때문에 꼴맛 같았습니다. 소금장수는 개구리가 파리를 단번에 먹어치우듯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먹어치웠습니다. 잘 먹었다. 배가 부르고 등도 따뜻해서 좋았어요. 소금장수는 바닥에 벌렁 드러누워 천장을 쳐다보며 집에 있는 식구들을 떠올렸습니다. 아이들과 아내의 얼굴을 생각하며 웃음 짓는데 갑자기 눈커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루종일 무거운 소금 가마니를 지고 걷고 또 걸어서 몹시 피곤했던 소금장수는 따뜻한 아랫목에서 쿨쿨 잠에 고라떨어졌습니다. 얼마쯤이나 잤을까요? 문득 몸이 으스스하여 잠에서 깨어보니 조금 열린 창문 사이로 찬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금장수가 창문을 닫으려고 할 때 어디선가 나지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순간 소금장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 했습니다. 그러고는 곧 피식 웃었지요. 이런 겁쟁이 같으니 여기는 안전한 주막집 방이 아닌가 조금 뒤 방문이 열리면서 주인 여자가 상을 들고 조심조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소금장수는 웬 상인가 싶어 멀뚱멀뚱 바라보았지요. 저녁밥이 적어 시장하실 것 같아 떡을 조금 가져왔습니다. 맛은 별로 없지만 잡숴보세요. 주인 여자가 살며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한밤중에 떡을 만들어 오더니 소금장수는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편의 제삿날이랍니다. 그래서 떡을 좀 만들었지요. 주인 여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소금장수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제삿날이라는 말이 마음에 조금 걸리긴 했지만요. 아 그렇군요. 제가 혼자 사는 처지라서 별로 차린 게 없습니다. 어서 떡을 잡수시지요. 예 잘 먹겠습니다. 주인 여자는 상을 내려놓고 방에서 나갔습니다. 먹음직스럽네. 소금장수는 떡을 보자 금세 군침이 돌았어요. 콩고물을 묻힌 둥그스름한 떡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녁을 먹긴 했지만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출출하네. 몇 개만 먹어볼까? 소금장수는 떡을 세 개 맛있게 먹은 다음 시원한 김치국물을 후루룩 마셨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잘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꿀먹은 벙어리라도 된 것 같았지요? 아니 이럴 수가. 당황한 소금장수가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보았습니다. 아주머니? 그런데 소금장수의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가끔 두 입술을 떨며 장난을 칠 때 내는 것과 비슷한 소리였어요. 그리고 짐승들이 입을 털 때 내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러지? 그 순간 소금장수의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금장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었어요. 소금장수가 자기 몸을 보니 어느새 갈기가 달린 검은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런 모습이 된 거지? 소금장수는 머리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이 하는 말 대신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검은 말이 되자 소금장수는 눈앞이 캄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 때문에 밖에서 방안을 엿보던 주인 여자가 음용한 미소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소금장수는 결국 주인 여자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주인 여자의 꿰매 넘어갔다는 사실을 안 소금장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제법 비싸게 받겠는걸 털에 용기가 자르르 흐르는게 아주 마음에 들어. 주인 여자는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씌워서 소금장수를 마구깐 말뚝에 단단히 잡아맺습니다. 소금장수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식구들 생각에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장터에서 저 발을 팔아 돈을 벌게 되면 뭘 할까? 주인 여자는 아침밥을 먹자마자 콧노래를 부르며 말 고삐를 쥐고 장터로 갔습니다. 장터에 나가자마자 검은 말은 어느 농부에게 비싼 값에 팔렸어요. 말이 아주 튼튼하니까 일을 무척 잘할 거예요. 농부에게서 돈을 받으며 주인 여자가 말 했습니다. 말이 된 소금장수는 농부에게 끌려 어느 마을로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 이상한 소리를 내며 우는 검은 말을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니 제법 쓸만 하겠는데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자 농부는 어깨를 으쓱 했습니다. 그럼 내가 비싼 비싼 값을 주고 산 말인데 쓸만 해야지. 하지만 말이 된 소금장수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어서 집으로 가야해. 소금장수의 머릿속은 온통 이 생각뿐 이었습니다. 조금 뒤 농부는 말에게 여모를 잔뜩 먹였어요. 그러고 나서 밭으로 끌고 나가 쟁기질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말이 된 소금장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밥이 아닌 여모를 먹고 힘든 쟁기질까지 하니 눈물이 흐르고 너무 힘이 들었지요. 농부는 그런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버럭 내며 투덜 거렸습니다. 이놈의 말이 갑자기 병이라도 걸렸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오늘은 풀이나 실컷 뜯어 먹거라. 농부는 말이 된 소금장수의 굴레와 재갈을 모두 풀어주었어요. 그런 뒤에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지요. 아 이제야 조금 살 것 같다. 그런데 집에는 언제 가지? 이런 모습을 라고 어떻게 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말이 된 소금장수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눈앞에 놓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로 했습니다. 고삐가 풀린 말은 자유로운 몸이 되자 여기저기 신나게 뛰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산기슬계에 있는 무밭이 눈에 들어왔어요. 말이 된 소금장수는 목이 말라 급히 무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 다음 싱싱해 보이는 커다란 무 한 개를 뽑아서 아삭아삭 맛있게 먹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마구 가렵더니 몸이 점점 작아지고 그와 동시에 몸에 있던 털이 서서히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장수는 저도 모르게 몸을 바르르 떨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검은 말은 완전히 소금장수의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무가 약이 되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때 점심을 먹으러 갔던 농부가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말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말이 보이지 않자 당황했지요. 여보시오 이 근처에서 검은 말 한 마리 못 보셨소? 농부는 무밭으로 허겁지겁 달려와서 조금 전까지 검은 말이 있던 소금장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나는 못 보았소. 농부가 혹시라도 자기를 알아볼까 봐 겁을 잔뜩 먹은 소금장수는 부랴부랴 무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 달렸어요. 달리다가 걷고 또 걷다가 달려서 소금장수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여부 벌써 다녀오신 거예요? 소금은 다 팔았어요?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온 소금장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소금장수는 눈물을 찔끔 흘리며 좋아했지요. 말이 아닌 사람의 모습으로 집에 무사히 왔다는 게 여간 다행스럽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말이 되어 평생 일만 하다가 죽을 뻔했어. 소금장수는 자기가 당한 일을 떠올리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말로 만들어 팔아버린 주막집 여자를 그냥 놔둘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벌을 줘야 해. 며칠 뒤 소금장수는 소금 한 가마를 짊어지고 다시 그 주막집을 찾아갔습니다. 소금장수는 주막 근처에서 해가 저물기를 기다렸어요.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차림새를 감쪽같이 바꾸었지만 혹시 몰라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날이 저물어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으니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에서 마음껏 쉬었다 가세요. 주인 여자는 소금장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장수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어느덧 한밤중이 되자 주인 여자는 그 이상한 떡이 차려진 상을 들고 왔습니다. 마침 오늘이 남편의 제산날이라 떡을 좀 했답니다. 주인 여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금장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이번에는 절대 안 속는다. 소금장수는 그 떡을 몰래 감추었습니다. 빈 접시만 상위에 놓고 누워서 잠을 자는 적 했어요. 오늘 밤엔 이상하네. 주인 여자는 소금장수가 당연히 말로 변한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자 기다리다 지친 주인 여자는 방문 틈으로 방 안을 몰래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접시 위에 있던 떡은 보이지 않고 빈 접시뿐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주인 여자는 아무래도 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랴보랴 부엌으로 들어가 남아있던 떡을 시험삼아 먹었지요.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저 손님은 웬일일까? 주인 여자는 말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삼아 떡을 먹었던 자신이 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난 주인 여자는 쩔쩔 맺습니다. 결국 주인 여자는 자기께 자기가 넘어간 것입니다.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진 주인 여자는 조랑말로 변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소금장수는 금빛 조랑말이 된 주인 여자를 끌고 서울로 갔습니다. 말이 된 주인 여자는 몸부림을 쳤어요. 소금장수의 손에서 달아나려 했지만 말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조랑말이 얼마나 우아하고 예뻤던지 나라 안에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말을 임금님에게 비싼 값에 팔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그 금빛 조랑말은 결국 먼 나라 중국에 선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오동나무와 소년 옛날 어느 마을에 남달리 사이가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는 안타깝게도 자식이 없었어요. 그 때문에 부부는 친척집 아기들이나 이웃집 아기들을 볼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저렇게 예쁜 아기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내가 한숨 섞어 말하면 남편은 아내를 다독였습니다. 좀 더 기다려 봅시다. 때가 되면 아기가 생길 거요. 남편의 말에 아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기를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빌기로 했어요. 그날부터 아내는 집 뒤에 있는 오동나무에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새벽마다 소반 위에 깨끗한 물을 한 그릇 떠넣고 열심히 기도했지요. 아내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눈물어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오동나무의 신령이다. 네 정성이 하도 지극하여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정말이십니까?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퍼뜩 눈을 떴습니다. 신령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셨구나. 그래 머지않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아내는 가슴이 벅차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을 꾼 뒤부터 아내는 더욱 열심히 오동나무에 빌었어요. 부디 오동나무 신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꼭 아기를 낳게 해주옵소서. 그런 일이 있은 얼마 뒤 아내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습니다. 꿈을 꾼 그대로 아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뻐 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남편이 씨름씨름 앓기 시작하더니 얼마 뒤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보지 못하고 남편은 저 세상으로 떠난 겁니다. 아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기의 재롱도 보지 못한 채 떠난 남편이 가여웠습니다. 또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일이 염려스러웠지요. 혼자가 된 아내는 소원대로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서방님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내는 아기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말입니다. 세월은 소리 없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어느덧 아기가 자라서 말귀도 알아듣고 걸음마도 곧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또 어쩌지요? 이번에는 아내가 몹쓸병에 걸려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기는 외톨이가 돼버렸습니다. 불쌍한 아기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 소년이 되었어요. 어른을 보면 깍듯하게 인사도 할 줄 알고 어깨 너머로 글공부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소년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타나 소년을 불렀습니다. 예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예 할아버지 소년은 얼굴을 들어 할아버지를 올려다 보았어요. 나는 너를 태어나게 한 오동나무신령 이다. 소년은 오동나무에 빌어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을 어머니에게 들어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꼭 그대로 해야 하느니라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오동나무신령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소년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오는 보름날부터 꼭 닷새 동안 금비가 계속 쏟아져 이곳이 물바다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오동나무 위에 집을 짓고 그리로 피해야 하느니라. 예 잘 알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소년이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동나무신령은 소년에게 다시금 이야기했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해야 한다. 예 할아버지 그대로 하겠으니 염려 마세요. 오동나무신령은 말을 마치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소년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오동나무신령의 말대로 오동나무 위에 집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소년은 뒤뜰에 있는 막대를 주워다가 오동나무 가지 사이에 얼기설기 엮은 다음에 새끼로 촘촘히 붙잡아 메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 원두막처럼 생긴 집이 한 채 만들어졌지요. 이 정도면 큰 비를 피할 수 있겠지. 소년은 자신이 만든 집을 보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집이 튼튼해 보여 몹시 뿌듯했어요. 집을 짓느라 피곤했던 소년은 밤이 찾아오기 무섭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 또다시 오동나무 신령이 나타났습니다. 오동나무 신령은 웃음을 지으며 소년에게 말했어요. 집은 그만하면 아주 잘 지었다. 예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소년은 기분이 좋아져 씩 웃었습니다. 또 한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말씀하세요. 두 귀를 쫑긋 세운 채 소년은 오동나무 신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잡살로 밥을 지어 꼭 세 덩어리만 크게 뭉치도록 해라. 그리고 비가 오면 그것을 챙겨서 오동나무 집으로 올라가야 하느니라. 소년은 싹싹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할아버지 말씀대로 할게요. 꿈에서 깬 소년은 곧바로 찹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 끈끈한 찰밥을 뭉쳐 크게 새 덩어리를 만들었지요. 조금 뒤 파랗던 하늘이 갑자기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금세 굵은 빗방울이 후드득 후드득 떨어지면서 요란한 빗소리가 세상을 가득 메웠어요. 그동안은 본 적이 없던 아주 큰 비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때가 왔구나. 소년은 서둘러 찰밥 세 덩어리와 옥가지를 대충 싸가지고 오동나무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보니 꿈에 본 오동나무 신령이 먼저 와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소년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오냐 수고했다. 신령도 소년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소년과 신령은 오동나무 집에 나란히 앉아 비오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갔습니다. 비는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장대비가 닷새 동안 쏟아져 내리자 온 마을과 낮은 산들이 모두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물 바다로 변한 겁니다. 소년은 오동나무 신령의 말대로 세상이 변한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오동나무 집이 기우퉁 거리더니 오동나무 뿌리가 뽑혀 둥둥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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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을 태운 오동나무 물살에 떠내려가면서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도둥실 도둥실 물살을 따라 오동나무 아래로 아래로 흘러갔어요. 그렇게 얼마쯤 더 내려갔을 때 소년의 눈에 까만 일개미들이 떼를 떼를 지어 떠내려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개미들이 떠내려가고 있어요. 저 개미들을 살려줄까요? 아무렴 살려줘야지. 소년이 두 손으로 나팔을 만들어 크게 외쳤습니다. 개미들아 이리로 오렴. 소년은 개미떼를 오동나무 집으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요. 개미들은 소년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또 한참을 떠내려 가는데 이번에는 멧돼지 한 마리가 떠내려 왔습니다. 저기 멧돼지가 떠내려 와요. 멧돼지도 구해주어라. 소년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던 멧돼지를 꽉 붙들어 오동나무 집으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덩치가 큰 멧돼지를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년은 멧돼지를 꼭 살려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멧돼지는 겨우 오동나무 집으로 올라올 수 있었어요. 소년과 멧돼지는 둘 다 녹초가 되어 숨을 헐떡 거렸습니다. 정말 나까지 물에 떠내려가는 줄 알았네. 소년과 멧돼지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큰 비에 휩쓸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목숨을 살려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잊지 않겠어요. 멧돼지가 소년에게 꾸벅 절을 했습니다. 이제 오동나무 집에는 소년과 신령 개미떼와 멧돼지가 함께 있게 되었지요. 오동나무 집은 거센 물살을 타면서도 변함없이 꼿꼿이 서있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동안 떠내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파리떼들이 물에 빠져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파리떼가 물에 빠졌어요. 파리들도 구해서 이 오동나무 집에 식호 갔으면 좋겠어요. 좋다. 내 생각대로 하렴. 소년은 오동나무 집에 사다리를 걸쳐놓고 물에 빠진 파리들을 오동나무 집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저희들 목숨을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겠어요. 파리들이 소년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물 위에 둥둥 떠서 한참을 내려가던 오동나무가 마침내 아주 높은 산 봉우리에 닿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지요. 이제 그만 헤어져야겠다. 소년은 개미떼와 멧돼지와 파리떼를 내려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테지요. 부디 몸 건강히 잘 지내세요. 동물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어디론가 제각각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동나무 신령도 그림자처럼 조용히 소년의 옆을 떠났어요. 소년이 두리번 거렸을 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또다시 혼자가 된 거예요. 소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소년은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다행히도 저 멀리 집 한 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집에서 반짝반짝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옳지 저 집의 사람이 사는구나. 소년은 반가운 마음에 후다닥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 집은 열도 대문이 있는 큰 기와집 이었습니다. 소년은 대문 앞에 서서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 계십니까? 소년의 오랑찬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 이 밤에 누구시오? 안주인인 듯한 여인이 대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겠습니까? 강국한 눈빛으로 소년이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시오. 여인은 소년의 차림새를 살피고 나더니 허락을 달랬습니다. 여인을 따라 집안으로 들어간 소년은 흠진 놀랐어요. 마루에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앉아있었거든요. 그리고 사랑방 앞에는 남자 신발 한 켤레가 놓여있었습니다. 아가씨를 보자 소년의 가슴이 콩닥 콩닥 뛰었어요. 가슴 뛰는 소리가 어찌나 근지 옆 사람에게 들킬까봐 소년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알고보니 소년에게 대문을 열어준 여인은 아가씨의 어머니였습니다. 사랑방에 있는 남자는 이 집 아가씨에게 청혼을 하기 위해 온 청년이었고요. 소년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가라앉혔습니다. 그런 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번 물난리를 피해서 온 사람입니다. 이 집에 들어오게 된 것도 인연인가 봅니다. 그러니 저를 이 집의 사위로 삼아주십시오. 어찌나 큰 목소리로 말했는지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대뜸 하는 말이 사위란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도 자신이 내뱉은 말에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 집의 아름다운 아가씨가 금방이라도 사랑방에 있는 청년과 결혼 약속을 할 것만 같아서 소년은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괜히 말했다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소년의 말일 들은 아가씨의 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소년이 느닷없이 딸에게 청혼까지 하다니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가씨의 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못한 채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라도 떠오른 듯 입을 열었어요. 우리 딸과 결혼하고 싶으면 시험을 봐서 반드시 통과 해야만 하오. 자신 없으면 당장 이 집을 떠나시오.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소년은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우렁차게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더니 첫 문제를 냈습니다. 먼저 참깨 한 대를 줄 테니 뒷동산에 심고 오도록 하시오. 예. 소년은 신이 나서 한다름에 뒷동산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뒷동산은 온통 바위투성이라 참깨를 한 톨도 제대로 심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 소년이 한숨만 푹푹 쉬고 있을 때 였습니다. 어디선가 난데없이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멧돼지는 소년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주둥이로 바위도를 이리저리 밀쳤습니다. 놀란 소년은 마냥 지켜보았지요. 멧돼지는 쉬지 않고 무거운 바위도를 발로 찼습니다. 그러자 땅이 드러나 참깨를 심을 수 있게 되었어요. 멧돼지야 고맙다. 은혜라니요. 죽을 뻔한 목숨을 살려주신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고마워하는 소년에게 멧돼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물에 떠내려 가던 것을 구해준 멧돼지입니다. 소년은 멧돼지를 보고 반가워 했어요. 그랬구나. 아무튼 고맙구나. 소년은 정신을 차리고 정성스럽게 참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멧돼지 덕분에 첫 시험을 잘 통과했어. 소년은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년이 돌아오자 아가씨의 어머니는 많이 놀랐습니다. 참깨를 심고 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가씨의 어머니는 소년에게 빈 뇌를 쑥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심어놓은 참깨를 한 툴도 빼놓지 말고 다시 주워 담아오시오. 예? 소년은 기가 막혀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못하겠으면 당장 이곳을 떠나시오. 아닙니다. 소년은 돼를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큰 소리를 쳤지만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뒷동산에 올라온 소년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니 소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그러다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개미떼가 줄줄줄 몰려오는 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개미들은 심어놓은 참깨를 모두 물어다 돼 담아 주었습니다. 고맙다. 개미들아. 소년은 의기양양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참깨가 든 대를 내밀었습니다. 아직 한 문제가 더 남았소. 어머니는 사랑방에 있는 청년까지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소년과 청년 두 사람에게 마지막 문제를 냈어요. 내 딸이 열두 대문 가운데 한 대문 뒤에 숨어 있소. 그것이 어느 대문인지 맞춰보시오. 그 사람에게 내 딸을 시집 보낼 것이오. 소년은 고개만 갸우뚱 거렸습니다. 청년도 역시 끙끙거리며 대답을 못하고 있었지요. 그때 파리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세 번째 대문에 착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년의 눈에 딱 보였어요. 소년은 아가씨의 어머니에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대문입니다. 소년의 말대로 아가씨는 세 번째 대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파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은 겁니다. 소년이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마쳤으니 아가씨의 어머니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바라던 대로 아름다운 아가씨와 홀레를 올렸습니다. 홀레를 올리던 날 오동나무 신령이 흐뭇한 표정으로 멀리서 소년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현명한 재판 따가운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어느 날 이었습니다. 새님 한 분이 시장에서 종이 백권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새님은 먼지가 폴폴 날리는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마와 콧잔등에 땀이 송송 맺혔어요. 한참을 걸었더니 새님은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좀 쉬었다가 가야겠다. 새님은 미륵불이 있는 곳에 종이짐을 내려놓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을 한 잔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요. 여기 시원한 물이 있습니다. 스님은 더위를 쫓을 정도로 차가운 물을 한 사발 쭉 들이켰습니다. 스님이 주막에서 목을 축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미륵불 앞에 놓고 간 종이짐이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이상한 일이다. 그 사이에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누가 가져갔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스님은 다시 주막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제 종이짐을 보지 못했습니까? 종이짐이라니 우린 그런 거 못 보았소. 주막에서 국밥을 먹던 사람들이 머리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주막을 나온 스님은 다시 미륵불 주변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렇지만 종이짐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스님은 너무 황당하여 광가로 달려 갔습니다. 원님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종이를 찾아 달라고 애원했지요. 원님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종이짐을 본 사람이 정말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막에 주막에 가서 물어보았지만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새님은 기운 빠진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은 턱을 괴고 중얼거렸어요. 그거 이상한 일이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만 사람처럼 생긴 돌미륵은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원님의 귀가 솔깃했습니다. 돌미륵 그러면 그 돌미륵이 범인입니다. 여봐라 어서 가서 그 돌미륵을 잡아다 가두거라. 원님의 명령을 받은 사령들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멀뚱멀뚱 서 있다가 원님에게 이야기했지요. 돌미륵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그러자 원님이 벌어 화를 냈습니다. 웬말이 그렇게 많으냐 돌미륵이 오지 않겠다고 버티면 뽑아서 꽁꽁 묶어오너라. 그래도 사령들이 여전히 머뭇거리자 원님이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출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곤장을 맞으리라. 사령들은 어이가 없었으나 출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님의 머리가 혹시 어떻게 된 게 아닐까? 글쎄 말이야 돌미륵이 범인이라니 별수 있나 어서 뽑아오세. 사령들은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돌미륵이 서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사령들은 힘을 합쳐 돌미륵을 땅 속에서 뽑아 냈어요. 그런 다음 밧줄로 꽁꽁 묶어서 원님 앞에 대령 시켰습니다. 분부대로 범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수고했다. 그 범인을 넣어서 형틀에 묶어 곤장을 쳐라. 누나를 뒤룩뒤룩 굴리던 사령들이 돌미륵을 형틀에 묶은 다음 곤장을 쳤습니다. 어서 바른대로 대거라. 네놈이 저 스님의 종이를 훔쳤겠다. 원님이 돌미륵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돌미륵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요. 원님의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어서 대지 못할까 여봐라 매를 더 치거라. 사령들이 다시 돌미륵에게 곤장을 쳤습니다. 됐다.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조사하자 범인을 감옥에 가두고 단단히 지키거라. 사령들은 웃음이 나왔으나 꾹 참고 원님의 말대로 돌미륵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물쇠를 채우세. 한 사령의 말에 같이 있던 다른 사령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도 머리가 돌았나 돌미륵이 어딜 가겠나 그건 그러네. 밤이 되자 원님은 믿을만한 부하 몇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을 시켜 감옥에 있는 돌미륵을 끌어내 다른 곳에 감추어버렸어요. 이튿날 아침이 되자 원님이 사령대를 불렀습니다. 어제 그 범인을 데리고 오너라. 감옥으로 간 사령대는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한 사령이 말을 더듬거렸어요. 다른 사령은 머리를 마구 흔들어 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또 다른 사령은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스러운 듯이 말렸습니다. 밤에 지켰어야 하는 건데 나머지 사령이 풀이 죽어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없지 사실대로 알을 수밖에. 사령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원님 앞에 아래 었습니다. 돌미르기 아니 범인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원님이 팔쩍 뛰었어요. 뭐라고 범인이 도망을 갔어. 원님은 노발대발하며 사령들을 야단 쳤습니다. 내가 뭐라고 일렀더냐 너희들이 밤새 지키지 않은 게 분명하구나. 예 돌미르기 달아날 리도 없고 해서 그만. 잠깐 숨을 고른 원님이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습니다. 듣거라 너희들의 잘못으로 범인을 놓쳤으니 잃어버린 스님의 종이를 너희들이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주겠다. 그 순간 사령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님은 사령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일러주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종이 열 권씩을 사오너라. 그리고 종이 위에 자기의 이름을 써놓아야 한다. 사령들은 서둘러 종이를 사러 나갔습니다. 사령 열 명이 종이를 사오자 얼마 후에 종이 백 권이 되었지요. 수고했다. 잠시 물러가 있거라. 원님은 사령들을 내보낸 다음 스님을 불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스님이 잃어버린 종이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스님은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스님이 보니 분명 몇 덩이는 자기의 종이였어요. 이것은 제 종이가 틀림없습니다. 스님의 말에 원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반드시 확인이 필요했으니까요. 틀림없겠지. 예 틀림없습니다. 원님이 곧 사령 몇 사람을 불러드렸습니다. 여봐라 암호개와 암호개는 이리 들어오너라. 스님의 종이를 가져온 사령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원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이건 내가 가져온 종이랬다. 예 그렇습니다. 한 사령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구했느냐 건너마을에서는 이서방에게서 사왔습니다. 사령의 대답을 듣자마자 원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이렇게 하여 원님은 스님의 종이를 훔친 도둑을 잡았답니다. 말을 잘하는 대감 옛날 옛적에 말을 아주 잘하는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 대감은 그 대감은 신의 물이 막힘없이 졸졸졸 흘러가듯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망설임 없이 말을 술술 풀어 나갔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감의 친구가 아침 일찍부터 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새로 만든 초원 그러니까 높은 벼슬아치들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하나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 친구는 성격이 아주 급해 초원이 생기자마자 날이 밝기가 무섭게 달려온 것입니다. 대감께서 일어나셨나 종종 걸음으로 대문을 들어선 친구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기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갓 잠에서 깨어난 대감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자네가 이런 꼭두 새벽에 웬일인가 친구가 눈가에 웃음을 머금고 대감을 바라보았어요. 그야 조언 때문이지 좋은 조언이 하나 생겼기에 이처럼 불이 났게 온 것 아닌가 어서 한번 타보게나 대감이 눈을 돌려 조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대감은 욕심이 생겼어요. 아주 잘 만들었구먼 어디 한번 타볼까 마음이 급한 대감은 옷도 입지 못하고 우통을 드러낸 채 초원 위에 앉았습니다. 이때 친구가 초원을 맨 하인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신호에 맞춰 하인들이 대문 밖으로 쏜살같이 달렸어요. 미처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대감은 화들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런 고얀 놈들이 당장 멈추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인들은 대감의 호통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마구 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큰 거리까지 나왔지요. 대감이 호통을 드러낸 채 초원을 탄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대감께서 어젯밤에 뭘 잘못 잡수셨나 봐. 그러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대감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지요. 이보시오.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내 정신은 말짱하오. 내가 그만 학질에 걸렸는데 이런 망신을 당하면 병이 물러간다고 하지 뭐요. 그런 까닭에 이런 차림으로 나온 것이요. 그럼 이만 신뢰하겠소이다. 하고 말입니다. 호랑이와 곰 옛날 어떤 상기슬계 부잣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 집 그 집 주인은 언제나 날이 저물면 집 안팎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 마구깐에 하인에게 단단히 일렀지요. 산골에서 밤에 가장 무서운 것은 호랑이와 주지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주지는 광대들이 쓰는 가면을 가리키는데 도둑들이 이 주지를 쓰고 밤에 나타나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어요? 부잣집 주인은 날이 저물자 집 안팎을 여기저기 빠짐없이 둘러보았습니다. 그러고는 하인에게 호랑이와 주지를 조심하라고 또 일렀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와 주지가 무섭고 무서운 만큼 조심 또 조심 하겠습니다. 하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 했습니다. 그때 마침 호랑이가 숨어 있었어요? 호랑이는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이 말을 듣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호랑이는 바로 나야. 내가 무서운 건 당연해. 그런데 주지가 뭘까? 주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짐승이기에 사람들이 저렇게 무서워하나? 이었고 밤이 깊어 사방이 조용해지고 어두운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날쌉게 뛰어 깜깜한 마구깐 안으로 들어갔어요. 호랑이는 한입에 말을 물어 죽인 다음 아주 맛있게 말고기를 먹고 있었어요. 그때 였습니다. 도둑이 말을 훔치러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이며 마구깐으로 들어섰습니다. 아주 훌륭한 말이야. 도둑은 말고기를 먹고 있는 호랑이를 말인줄 잘못 알았습니다. 도둑은 호랑이의 머리털을 두 손으로 잽싸게 거머쥐더니 등에 올라탔습니다. 도둑은 양발꿈치로 호랑이의 옆구리를 힘껏 찼어요. 한편 먹는 데 정신이 팔려 도둑이 들어온 것조차 모르고 있던 호랑이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난데없이 무엇이 등 위에 타더니 두 눈에 불이 번쩍하도록 옆구리를 차니까 말입니다. 호랑이는 먹고 있던 고기 조각을 토해내고 말았어요. 어이쿠 이것이 그 주지라는 것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는 몸을 벌떡 일으키더니 꽁지가 빠져라 얼른 도망쳤습니다. 절벽을 뛰어넘고 숲속을 헤치며 화살처럼 쏜살같이 달려갔지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천리마를 훔쳤구나. 등에 올라탄 도둑은 기분이 여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입을 회 벌린 채 신나게 한동안 달리는데 무언가 좀 이상했습니다. 도둑은 분명히 말을 타고 달렸는데 따각 따각 하는 말발급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든 도둑은 두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숙여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몸에 줄무늬가 나 있는 것이 말이 아니라 호랑이였어요. 깜짝 놀란 도둑은 이젠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도둑은 간이 콩알만 해졌지요. 그렇다고 당장 어떻게 몸을 피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도둑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대로 얼마쯤 가다 보니 커다란 나무든 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도둑이 살펴보니 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래 저걸 이용하자. 도둑은 커다란 나무든 걸 옆에 이르자 호랑이 등에서 재빨리 뛰어내렸습니다. 간신히 나무든 걸 위에 오른 도둑은 구멍 속으로 몸을 피했어요. 이젠 살았구나. 그 주지라는 놈이 떠났어. 호랑이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등에 탔던 것이 떨어져 나가자 신이 났습니다. 가슴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호랑이는 바람을 가르며 힘차게 달렸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요? 커다란 곰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앞길을 막으며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어디를 갔다 오길래 산중대왕이 그렇게 초상집 강아지 꼴인가? 호랑이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말도 도망이 주지인과 뭔가 하는 놈에게 잡혀 꼭 죽는 줄만 알았다네. 그런데 다행히 하느님이 그 놈을 떼어 나무 등걸 속에 넣어주어서 겨우 도망쳐 나왔네. 호랑이의 대답에 곰이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 산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나와 자네뿐이네. 그런데 우리보다 더 힘센 놈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놈을 내가 당장 혼내줄 테니 함께 가세. 호랑이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곰의 얘기가 맞는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무 등걸까지 가는 것은 마음이 영 내키지 않았어요. 어서 가자니까 곰이 하도 큰 소리를 치며 혼내주자고 하는 바람에 호랑이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 등걸 근처까지 억지로 되돌아간 호랑이는 멀찌감치 서서 곰에게 도둑이 숨은 나무 등거를 알려주었습니다. 곰이 성큼 성큼 다가가서 나무 등걸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컴컴한 구멍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여기 숨어있었군. 곰은 덩치가 커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팔을 쭉 뻗어보았지만 닿지도 않았어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켜보던 호랑이가 소리쳤습니다. 거기 있지? 그래 뭔가 꿈틀거려. 호랑이는 아직도 겁이 났습니다. 잡을 수 없으면 그냥 가자. 하지만 곰은 화를 냈습니다. 겁쟁이 같은 소리 하지마. 이까지 조그마한 놈의 멱줄을 끊는 데는 손을 쓸 것도 없어. 구멍만 막고 있으면 숨통이 막혀 제 풀에 죽고 말 거야. 곰은 나무든 걸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러고는 그 큰 엉덩이로 구멍을 막고 앉았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조심해 그렇게 쉽진 않을 거야. 그놈은 보통놈이 아닌 주지야. 호랑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갈수록 퇴선이군. 호랑이 등에서 가까스로 떨어져 나온 도둑은 겨우 한숨을 돌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덩치가 커다란 곰이 달려들자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넋이 나간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도둑이 흘끼 쳐다보니 구멍을 막고 앉은 곰의 사타구니에 주머니 같은 것이 달려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곰의 불알이었어요. 그래 죽기 아니면 까물어치기다. 도둑은 허리끈을 풀어 올가미를 만든 다음 그것을 올가맸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힘껏 잡아당겼지요. 구멍 앞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곰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곰은 두 눈이 거의 빠져나올 듯한 얼굴로 몸부림을 쳤어요. 그것 봐 내가 뭐랬어 이제 너는 죽었다. 멀찌감치 서서 이 모습을 바라보던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답니다. 곰의 비명소리만이 산과 계곡 사이로 쩌렁쩌렁 울려 퍼져나갔답니다. 원님과 훌륭한 소년 옛날에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고울에 새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사람이 필요해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 원님은 고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동안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 하던 원님이 무릎을 탁 치며 기뻐 했습니다. 그렇군 바로 이거야 어려운 문제를 내어 그것을 푸는 사람을 찾아보면 되겠군 만약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면 문제를 못 풀고 쩔쩔매 겠지 그러고 나서 원님은 관하에서 일하는 아전을 불러서 이상하게 생긴 구슬을 하나 내밀며 말 했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구슬 구멍에 시를 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거라. 이 구슬 구멍에 시를 꿰는 사람에게는 내가 많은 상과 벼슬을 내릴 것이다. 알겠느냐? 원님이 내놓은 구슬을 보고 아전은 깜짝 놀라서 말도 못하고 두 눈만 껌벅 껌벅 했습니다. 그 구슬은 보통 구슬이 아니었거든요. 원님이 내놓은 구슬은 구슬 속에 아홉 굽이나 구부러진 구멍이 있어서 구 곡주라고 이름 붙여진 이상한 구슬 이었습니다. 아전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 군데만 구부러진 것도 아니고 아홉 군데나 구불구불 휘어져 뚫린 구멍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구슬에 실을 꿸 수가 있겠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두고 보라고. 아전은 머리를 가로 저었습니다. 그러나 원님은 구슬에 실을 꿸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빨리 찾아오라고 또 한 번 명령을 내렸습니다. 열흘 동안의 시간을 줄 테니 찾아오라는 것이었어요. 찾아오지 못하면 벌을 준다고 했습니다. 원님은 어서 빨리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고호를 잘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하는 수 없네. 명령대로 이 집 저 집 다녀보자. 아전은 구슬을 들고 한 집 한 집 대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아홉 구비 구슬에 실을 꿸 사람 없소? 네? 에이 이렇게 괴상하게 생긴 구슬에 무슨 수로 실을 꿸 단 말입니까? 못 못 구슬을 본 사람들이 손사리를 쳤습니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흘러갔어요. 그러나 구슬에 실을 깬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원님이 정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태평스럽던 아전의 마음이 급해졌지요. 오늘은 부디 구슬에 실을 깨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구먼. 아홉 구비 구슬을 든 아저는 종종 걸음을 치며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습니다. 구슬에 실을 끌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요. 그러나 모두들 처음엔 호기심과 자신감을 갖고 시작했다가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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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다고 두 손을 들고 포기해버렸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한 집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전이 큰 한숨을 내쉴 때 였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에이 비도 오고 하니 그만 관하로 돌아갈까? 아니지 마지막 날인데 단 한 집이라도 빼놓을 수 없지. 아저는 쏟아지는 비도 피할 겸 남은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 집에는 옛 일곱 살쯤 된 소년만 집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른이 아무도 없다니 이제 구슬에 실을 깰 사람 찾기는 틀렸구나 하는 생각에 아저는 실망해서 기운이 쏙 빠졌습니다. 얘야 집에 아무도 없느냐? 아저는 소년에게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빙글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왜 아무도 없겠습니까? 소년의 대답에 아저는 집안을 두리번 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소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째서 아무도 안 보이느냐? 아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버젓이 서있는데 아무도 없더니요. 소년이 웃으며 아저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아저는 말똥말똥 바라보았어요. 아니 어린 것이 어른을 놀려? 아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녀석아 너처럼 어린아이 말고 어른 말이다. 어른들은 다 어디 가셨느냐고 묻는 것이다. 풀그락 푸르락 하는 얼굴로 아저는 화를 냈지만 소년은 그냥 웃기만 할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저는 너무 화가 나서 목에 힘을 주고 더 큰 소리로 웃고 있는 소년을 다그쳤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어디 가셨느냐고 묻지 않느냐 어째서 어른이 묻는 말에 빨리빨리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웃기만 하는 것이야. 소년은 계속 웃음된 얼굴로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오늘 도둑놈들 잔치하는 데 가셨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네 아버지도 도둑놈들과 한패란 말이냐? 아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가 도둑이 사는 집이란 말인가? 아니다 그럴 리는 없다. 자기 아버지가 도둑이라고 털어놓는 아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 녀석이 나를 놀리는 것이 틀림없지. 가만히 아전의 반응을 지켜보던 소년은 싱글싱글 웃으며 재미있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어르신께서는 도둑놈들 잔치하는 곳이 어딘지 정말 모르십니까? 그러자 아전이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알겠느냐? 도둑놈들 잔치하는 곳이란 장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상 못한 소년의 설명에 아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장터가 어째서 도둑놈들이 잔치하는 곳이란 말이냐? 소년이 어깨를 늦쓱하며 말했어요. 장터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웅다웅 다투고 서로 속이고 하지요. 그러니까 도둑놈들이 잔치를 벌이는 곳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순간 아전은 소년에게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놈 참 맹랑한 녀석이로군.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장에 가셨다 이런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는 아전이 쏟아지는 빗줄기를 흘끼보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껍질 벗기는 집에 가셨지요? 껍질 벗기는 집이라는 소리에 아전은 머릿속에 가축들의 껍질을 떠올렸습니다. 그렇다면 네 어머니는 소나 돼지 같은 짐승을 잡는 곳에서 일하시는 게로구나. 아전이 거의 확실하다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또 싱글벙글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지금 방학간에 계십니다. 곡식 나달의 껍질을 벗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전은 이번에는 소년에게 한두 대쯤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고약한 녀석 감히 어른을 놀리더니 아전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수염이 부르르 떨렸지요. 아전은 소년이 더 이상 어른을 놀리지 못하도록 호되게 야단을 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대문박 어디선가 한 안악내의 고함 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날아왔습니다. 그것은 방학간에서 일을 하던 소년의 어머니가 소년에게 빗자루를 가져오라고 고함 치는 소리였어요. 방학간에서 어머니가 빗자루를 가져다 달라고 하십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소년은 아전에게 깍듯하게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빗자루를 들고 나온 소년은 뜰에 있는 게이 등에 빗자루를 얹었어요. 그런 다음 새끼줄로 둘둘 묶었습니다. 아전은 소년의 모습을 멀거니 지켜보았어요. 개의 등에 빗자루를 단단히 묶은 소년은 방학간 쪽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 개를 부르세요. 저는 지금 손님이 오셔서 빗자루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자 이내 개를 부르는 아낙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개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따라 빗자루를 등에 얻은 채 대문 밖으로 사라졌어요. 소년의 행동을 보고 있던 아전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옳지 이 녀석이면 이 구곡주의 시를 끌 수 있을지도 몰라. 아전이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내들고 말했습니다. 아전의 얼굴에는 소년에 대한 기대가 가득 했어요. 이 구슬은 속에 아홉 군데나 구불구불 휘어진 구멍이 뚫려 있느니라 너는 이 구슬에 시를 끌 수 있겠느냐? 슬쩍 구슬을 바라본 소년이 어깨를 으쓱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지요. 아저는 소년이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곧바로 답을 하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내 앞에서 꿰어보아라. 아전이 소년에게 구슬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소년은 구슬을 바뀌는커녕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먹고 날이 개워야 합니다. 그건 또 왜 그러느냐? 이유를 모르는 아전이 되물었습니다. 아전은 조금이라도 빨리 구슬 깨는 걸 보고 싶었으니까요. 글쎄 두고 보면 다 아시게 됩니다. 천하태평인 소년을 보며 아저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렇지만 소년 말대로 소나기가 먹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급해진 아저는 소년에게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만약 구슬에 실을 깨지 못하면 크게 혼날 줄 알거라. 아전의 말을 듣고도 소년은 입가에 싱글벙글 웃음을 매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조금도 겁을 먹거나 하지 않았어요. 어린 녀석이 배짱 한 번 도둑하구나. 아전이 소년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드디어 소나기가 머졌어요. 구름을 뚫고 눈부신 해가 쨍쨍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는 맑게 깬 하늘을 잠깐 올려다본 뒤 입을 뗐습니다. 예야 네 말대로 비가 그치고 날이 개웠으니 이제 구슬을 꿰어야 하지 않겠느냐? 소년은 여전히 웃은 띈 얼굴로 아전을 보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먼저 준비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소년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소년은 집 근처를 빙빙 돌았어요. 아 여기 있었구나. 소년은 왕개미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 이 녀석 보게 꾀라는 구슬은 안 끼고 개미를 잡아다 장난질이나 하려는 건가? 아저는 조금 화가 났지만 참기로 했습니다. 소년은 왕개미 허리에 실을 맺습니다. 구슬의 한쪽 끝에는 고소한 참기름을 발랐고요. 거참 별 이상한 짓을 다하는구나. 소년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아전이 영문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소년은 참기름을 바르지 않은 쪽에 구슬 구멍에다 왕개미의 머리를 들이밀었어요. 그러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를 맡은 왕개미가 구슬 속의 아홉 구비를 단숨에 기어가서 참기름을 바른 반대편 구멍으로 나왔습니다. 그 결과 개미 허리의 메인실은 저절로 구슬 구멍에 깨어졌지요. 그 순간 아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휘둥그레진 두 눈은 등잔불보다 더 반짝였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을 아무도 몰랐더니 아전은 무릎을 탁치고는 불이 나게 원님에게로 뛰어갔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이 구슬에 시를 깬 사람을 찾았어요. 아전이 들뜬 목소리로 조금 전 소년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이 정말이냐 정말로 나이 어린 소년이 어른들도 풀지 못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었단 말이냐 어서 빨리 그 소년을 보고 싶구나 당장 데려오거라 아전은 소년을 불러왔습니다. 어디 보자 참으로 똑똑하게 생기나 이러구나 네가 이 구슬에 시를 깰단 말이지 정말 장하구나 원님은 반짝반짝 두 눈을 빛내며 싱글벙글 웃고 있는 소년을 칭찬했습니다. 아니 그래 아직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방법을 생각해냈단 말이냐 원님이 묻자 소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라도 그 해답은 저희가 살아가는 이 자연 속에 다 있습니다. 원님은 소년의 대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과연 그렇구나 정말 지혜로운 소년이로구나 약속했던 대로 원님은 소년에게 상을 주고 벼슬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님 곁에서 고을을 다스리는 일을 돕게 했지요. 소년은 고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님을 도와 지혜롭게 일을 해결했답니다. 물론 소년은 커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었답니다. 아들에게 용서를 구한 노인 어느 부유한 장사꾼에게 보보라 불리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보보는 영리한데다 공부 욕심도 많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장사꾼은 세상의 모든 말을 배우게 할 생각으로 명망 높은 학자 밑으로 아들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흘러 공부를 마친 보보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무 위에 앉은 참새대가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시끄럽게 쨍쨍 거렸습니다. 저놈의 참새들이 울어대는 통에 저녁만 되면 고막이 터질 것 같구나.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귀를 틀어막으며 말했습니다. 참새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보보가 말했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참새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냐? 내가 점쟁이라도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만 스승님께서 짐승의 말을 알려주셨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거나 배우라고 너한테 그 많은 논을 쓴 줄 알아? 그 스승이란 작자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 말을 배워오라고 했지 누가 미련한 짐승의 말이나 배워오라고 했더냐? 스승님은 짐승의 말이 더 단순하니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그때 개 한 마리가 짖으며 아버지와 아들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저 개가 뭐라고 하는지 말씀드릴까요? 됐다. 멍청한 짐승들 얘기랑 다신 듣고 싶지 않아. 아휴 아까운 내 돈. 아버지와 아들은 정원을 지나 개울을 따라 걸었습니다. 개울가에 저는 개구리들이 개골개골 울었어요. 저놈의 개구리 울음소리 때문에 내가 못살겠다. 아버지가 투덜 거렸습니다. 아버지 개구리들이 뭘 하는 거냐면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내놈이랑 내놈을 가르친 선생 둘 다. 그동안 자식을 가르치느라 들어간 동과 그걸로 겨우 짐승의 말을 배운 아들 생각에 장사꾼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마녀나 부릴법한 천안 재주를 배워오더니 장사꾼은 하인 두 명을 불러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을 몰래 소곤 거렸습니다. 동틀 무렵 보보가 잠에서 깨자 하인 하인 하나가 들어와 보보를 마차에 태우고는 옆자리에 올라 탔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하인이 마부석에 앉더니 말 등에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마차는 이내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보보는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하인이 슬픈 눈으로 눈물에 글썽이는 걸 얼핏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죠? 보보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하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말들이 희 울음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정말 우울해 어린 도련님을 데려가 죽이라고 하시더니 그러자 다른 말이 대답 했습니다. 주인님의 명령은 너무 가혹해 보보는 말들이 하는 얘기를 알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나를 멀리 데려가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군요. 하인들이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말들이 그렇게 말해주었어요? 보보가 대답 했습니다. 그냥 지금 절 죽이세요. 괜히 질질 끌어서 제 마음을 괴롭힐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도련님을 해치고 싶지 않아요.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 개가 컹컹 짖으며 마찰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보보는 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도련님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생명이라도 바치겠어요. 그러자 보보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무정하고 잔인하지만 그래도 나에겐 아저씨들처럼 충성스러운 하인과 날 위해 목숨을 내놓으려는 충직한 개가 있군요. 하인이 보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개를 죽여 그 심장을 주인님께 가져가 가겠습니다. 그러니 어서 달아나세요. 도련님. 보보는 하인들과 차례로 포옹을 하고 또 충성스러운 개를 껴안아 주고는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해질 무렵 보보는 어느 농가에 도착해 하루 묵어가기를 정했어요. 마침 마침 농부 농부 가죽들은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집안에 있던 개가 창밖을 향해 맹렬히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보보는 창가로 다가가 개 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더니 소리쳤어요. 서둘러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침실로 들여보내세요. 아저씨들은 무기를 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강도들이 오늘 밤 습격해 올 거예요. 사람들은 보보가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합디까? 방금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알았어요. 가련한 개야 내가 이곳에 없었으면 네 노력은 헛수고가 되었겠지. 제 말을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할 거예요. 곧 여자와 아이들은 집안에 숨고 농부들은 총을 들고 집 밖 울타리 아래에 몸을 숨겼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어디선가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곧이어 세 번째 휘파람 소리와 함께 빠른 걸음으로 몰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울타리에서 일제히 총이 발사되었습니다. 강도들은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총에 맞은 강도 두 명이 손에 카를 쥔 채 진창 속에 쓰러져 있었어요. 가족들은 보보 덕분에 큰 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농부들은 더 머물기를 청했지만 보보는 작별인사를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저녁 무렵에 보보는 또 다른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려볼까 망설이고 있는데 도랑에서 개구리들이 개골 개골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보보는 개구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봐 그 영성체빵을 던져 나한테 던지라니까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두 조각이 나고 마라 우리가 오랜 세월 그 영성체빵을 지키느라 얼마나 애를 썼는데 보보가 도랑으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개구리들이 영성체에 쓰는 밀방으로 곡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보는 그 모습을 보고 성호를 그었어요. 우리가 이 밀방을 갖고 논지도 벌써 6년이나 됐어. 한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농부의 딸이 악마의 꿰매 빠졌을 때부터지 그 딸은 영성체때 밀방을 삼키지 않고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다가 성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기 도랑 속에 던져버렸어. 또 다른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보보는 농가의 문을 두드렸어요. 농부는 보보를 맞아들이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권했습니다. 보보는 식사를 이야기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농부에게 6년간이나 병을 앓고 있는 딸이 있는데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해 이젠 거의 죽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바로 그거군. 보보가 소리쳤어요. 따님은 하느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따님은 6년 전에 영성체빵을 도랑에 버렸어요. 그걸 찾아서 다시 영성체를 행하게 하세요. 그러면 병도 나을 겁니다. 농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었소? 개구리들이요? 보보가 대답했습니다. 의심스럽긴 했지만 농부는 도랑을 뒤져보았고 정말로 영성체빵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영성체를 받게 하자 고 병이 나았습니다. 농부와 딸은 보보의 은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보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작별인사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몹시 무더운 어느 날 보보는 호두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보보는 예의바르게 인사를 하고 허락을 구한 다음 곁에 앉아 더위를 식혔습니다. 두 분은 어디로 가는 중이세요? 로마로 가지요. 교황 성악께서 돌아가셔서 새로운 교황을 선출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소. 머리 위로 참새들이 날아와 호두나무 가지에 내려앉았습니다. 저 참새들도 로마로 가는 중이라는 군요. 보보가 말했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안단 말이오. 두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참새의 말을 알아듣거든요. 보보는 다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 새들이 뭐라고 하는지 맞춰보세요. 뭐라는데? 참새들이 말하길 우리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교황으로 뽑힐 거래요. 당시 사람들은 새 교황을 뽑기 위해 성베드로 광장에 모여 세장 속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세장에서 풀려난 비둘기가 공중을 돌다가 누군가의 머리에 내려앉으면 사람들은 비둘기가 선택한 사람을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했어요. 보보 보보 일행은 성 베드로 광장에 도착하여 혼잡한 인파 속을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비둘기는 공중에서 빙글빙글 매물 돌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비둘기가 보보의 머리 위에 내려앉는 것입니다. 환호와 기쁨의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보보는 교황의 옥자에 올랐습니다. 보보는 화려한 예복을 걸치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옥자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황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청중의 침묵 속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노인이 정신을 잃고 시체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새로운 교황은 허둥지둥 노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보보는 그 늙은이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노인은 후회와 죄책감으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노인은 아들의 품에 안겨 자신을 용서해달라는 말만을 겨우 남긴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보보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보보를 역사상 가장 훌륭한 교황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답니다. 어리석은 사위 어떤 시골 노인이 늙음하게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가 어리석기 짝이 없었어요. 몸은 어른이었지만 생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이 어리석은 사위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노인은 갑자기 떡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을 불렀지요. 예야 내가 떡이 먹고 싶구나. 떡을 좀 만들으렴. 예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떡을 해서 드릴게요. 딸은 아버지를 위해 떡방아를 찌었습니다. 고소한 떡 고물 냄새가 온 집안에 넘쳐 흘렀지요. 떡을 다 만든 딸은 아버지에게는 다섯 개를 드리고 남편에게는 일곱 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떡을 받아든 어리석은 사위가 딸에게 투정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떡을 한 거야? 아니면 장인어른을 위해서 떡을 한 거야? 아버지가 떡이 잡수시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떡방아를 지은 거예요. 딸이 사실대로 말하자 사위가 입을 삐죽 거렸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는 떡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누구 떡이 더 많아? 사위가 딸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장인께는 떡을 얼마나 드렸는지 가서 세어보아야지. 딸이 말릴 틈도 없었어요. 어리석은 사위는 장인 방으로 달려 갔습니다. 그러고는 떡을 하나 둘 세어보았지요. 장인 떡은 다섯 개, 내 떡은 일곱 개니까 내 떡이 두 개 더 많네. 사위는 희죽희죽 웃으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이를 어째? 아버지에게 미안했던 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여보, 눈치가 좀 있어야지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개 더 드린 것인데 그걸 아버지께 알리면 제 체면이 뭐가 돼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 잠깐만 기다려. 내가 가서 변명하고 올게. 이번에도 딸이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사위는 또 방에서 쏜살 같이 뛰어 나갔어요. 사위는 장인의 방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목청껏 외쳤답니다. 장인어른 조금 전에는 제가 떡을 잘못 세웠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마누라가 저에게 떡을 두 개 더 준 것이 절대 아니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호랑이와 곰 이야기는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와 많이 비슷합니다. 이야기에서 도둑은 용기를 내어 호랑이 등에서 뛰어내렸고 그렇게 살았다가 다시 곰을 만나 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기질을 발휘해 곰 마저도 도망가게 만들었지요. 비록 남의 말을 훔치러 왔던 도둑이었지만 용기와 기지는 아주 멋졌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말이 떠오르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